러슬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운동 오늘은 어깨 운동하는 날인데요 요즘에 제가 운동 방법이 좀 바뀌었어요 좀 세트법을 적극 활용을 해서 컴파운드 세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보니 제가 어깨가 약점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운동 강도를 조금 많이 뽑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도 좀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제가 안그래도 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가 시간이 없는 직장인 분들 점심시간에 잠깐 1시간 낳는다든지 혹은 내가 어느 약점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중량을 찾으려고 하면은 뭔가 몸이 많이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이런 분들이 자극을 좀 잘 주면서 강도를 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부스터 제품 보여드리고 바로 운동 진행하도록 할게요 늘 그렇듯 갈릭과 흑마늘즙 요거 한 포랑 원래 즙포를 먹으려고 했는데 두 포를 먹기엔 조금 부담스러워서 파워와연 제품 요거 한 알 이거 한 포 이렇게 먹으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흑마늘즙과 마카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흑마늘즙이라는 게 좀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먹기에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부스터는 리터라플렉스 이거 한 스쿠판 이렇게 먹고 운동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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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